603번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 5승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에 5승 이런데 성분이 a 랑 d 말고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이건 똑같이 있잖아? 똑같이 5승이구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그 뭐지? 항의 제곱 형태일 경우에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그리고 n승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a에 p승, b에 q승, c에 r승 이런 식으로 모든 항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n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 조합을 쓰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복 조합을 뭐라고 했죠? 정해진 n개의 수에서 r개 만큼을 뽑는 거야 정해진 n개에서 r개 만큼을 뽑는 거다 그러니까 a, b, c 를 abc 중에서 5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잖아 abc 중에서 5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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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해서 1, 2, 3, 4, 5개 이렇게 뽑는 거지 그것을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복 조합의 식으로 중복 조합의 식으로 중복 조합의 식은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랑 얘 더해서 1을 빼는 게 이쪽에 오는 거야 그러면 3, 5 더해서 1 빼면 7이죠 h, 5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얘 랑 얘 사이가 1이나 2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가 안나 계산이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일단 서로 다른 항의 개수니까 왼쪽에서 만들 수 있는 애와 오른쪽에서 만들 수 있는 애는 기본적으로 a와 d라는 다른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a와 d가 들어가면 그냥 다른 항이야 그래서 a의 1승을 가질 때 a의 2승을 가질 때 a의 3승 a의 4승 a의 5승을 가질 때 같이 딸려오는 이런 애들은 얘는 없겠네 a의 5승이 끝이니까 이건 그냥 다른 항인 거죠 마찬가지로 d의 경우도 d의 1승 2승 3승 4승 5승일 때 딸려오는 애들은 그냥 다른 애지 중복되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a, d를 제외한 b와 마이너스 c만으로 구성된 애들은 완전 똑같이 한 줄 여기서 한 줄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한 줄 생기는 게 얘가 그냥 같은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다 계산하기가 힘들면 그냥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에서 그냥 이거 하나를 그냥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다시 뭔 말인지 이해 됐어요? 지금 항해수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항해수가 나올 건데 전체 항해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복된 애들은요 b-c만 가지고 항을 만들 경우 그러니까 b와 c만을 가지고 항을 만들 경우가 중복된다 이거죠 얘도 b, c인데 똑같잖아 여기 계수까지 계수에 부호가 달라졌으면 좀 복잡해질 수 있었겠는데 부호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b와 c만으로 만들어지는 이 계산에서 나온 항과 이 계산에서 나온 항이 똑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딱 다 세서 다 더해가지고 뭐 중복된 걸 빼는 경우도 있기만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중복된 수를 뺀다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중복조합을 기계 설명하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a 내가 1승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b와 c에서 이 자리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b와 c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총 그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야 2개에서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h4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이해 됐어요? 자 이번에는 a의 2승일 때 a의 2승일 때 a의 2승일 때 b, c 다 썼으니까 얘 계산할 밖에 없어요 그냥 1 한중일 밖에 없어 그래서 앞에 a가 곱해진 항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어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d1 할 때도 d2 일때도 d3, d4, d5 일때도 똑같죠? 그래서 전체로 곱하기 2를 해 주시면 a와 d가 포함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 얘는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2, h4는 어떻게 계산해요? 2랑 4를 더해서 1을 빼 그러면 5, c, 4 4, c, 3 얘는 4에서 1을 빼 3, c, 2 3에서 1을 빼 2, c, 1 생각보다 계산은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그 다음에 얘 1 그래서 이게 a에 대한 건데 d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항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일 때 또는 d가 0으로 선택되었을 때 얘네들은 똑같은 경우잖아 얘네들은 b와 c만으로 구성되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은 두 개에서 몇 번을 뽑는 거야? 다섯 번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 h5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 뭐라고 하면 되니 7에서 1 빼면 6 h5 이렇게 되는 거 이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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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3에서 5번을 뽑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게 좀 중복 조합이 이해돼요? 어차피 곱해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7, C, 5. 이 두 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복된 애들이 생긴다고 그랬지? 여기 B, C만으로 이루어지는 애가.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6을 빼면 되겠다. 6 빼기 6. 얘가 아까 2H5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7, 6, 2,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되네요. 6, 7에 42 마이너스 6. 그래서 36.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죠. 중복 조합 생각보다 잘 쓰면 좀 편안한, 편리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액 어떤 그 종류? 뭐 이런 거 이용할 때 좀 활용을 해보세요.